소세싱 저 seems to be a good place 네 인사하고 보내주세요 둘 셋 콩포세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기 얘기해 드리기 전에 우리 몽 those 몽몰매 한번 보고 가죠 아이고 반가워요 안 추워요? 약간 좀 쉬운 것 같은데? 춥죠? 사실 여기다 제일 쉬운 건 저인 것 같아요. 기윤씨 웃음 한 번 볼까요? 네. 여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야 진짜. 사실 여기 기억이 새롭게 한 게 뭔가 되게 추운 그런 불륜 작품. 그래서 많은 팬분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못난이 많이잖아. 그렇죠. 혹시 이런 자리를 기다렸을까? 네! 자 동생이 아니하면서 귀여워요. 알겠습니다. 귀여워요. 우리 같이 소개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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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사익수의 메인 보컬이자 수원 24일인 두 번째 솔로 앨범을 가슴하는 몬스엑스 고현아입니다. 어. 몬스엑스 고현이고요. 어. 23살부터 어. 나이가 들지 않는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어? 잠이 새로 드셨다고요? 네. 샘물 샘물. 아 샘물. 네. 아. 네. 3개 쇼하니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어. 어. 저가 어제 생일 축하해요. 어제 생일 축하해요. 어. 그런데. 근데 진짜 이 장면이 꿈에 나올 것 같애 우리 일단 목매자들도 너무너무 축하를 많이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합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할까요? 생일 축하를 먼저 하고 네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 주현인가? 꾸꾸까까인가? 그러시는데 여러분 제 이름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일 허니입니다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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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유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행복하네요 아이유 아이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자민 버튼의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흠 어흠 여러분들의 오늘 추운 날씨를 하핵으로 하핵 같은 남자로 하핵같은 남자로 하핵같은 남자로 하핵같은 남자로 하핵같은 남자로 발음으로 하핵 Republic 바로 도로 하핵 하핵 하핵